목포시는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전면 휴관합니다. 경로당 189개소를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관 4개소는 29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주간보호기관 3개소, 지역 아동센터 40개소와 청소년시설 8개소, 어린이집 185개소도 휴관합니다. 다만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 등은 긴급돌봄을 실시합니다. 관내 도서관과 문화관광시설은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유달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휴장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 이동 및 외출을 자제하고 실 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재개관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안정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